짜장면 와 맛있는 짜장면이에요 와 메리 다 좋아하는 짜장면 여기 밑에 고정판이 있어요 먹을 때 음비지 않게 해줄게요 맛있게 먹으세요 메리야 먹어보고 맛있게 먹어요 메리야 먹어봐 멜리야 별로야? 짜장면 안좋아해? 짬뽕을 좋아하나? 오 좋아 간장에 국물을 넣어주세요 설탕을 좋아합니다 설탕을 잘 섞어주세요 고춧가루 메리 다 먹었어 아이 이빠라 잘했어요 메리 이빠라 그래 짜장면 별론가보다 짬뽕이네 너는 그래 짬뽕 챙겨줄게 다음에 귀염둥이 잘했어 메리 메리 짜장면 먹방 아이 잘 먹었어